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에는 기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머니쇼에서 하셨던 말씀이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실망감이 커져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밀린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올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되게 빨라지는데 그런데 가격이 그만큼 의미 있게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라는 게 왜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면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내 단지만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되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통과되고 시공사 선정되고 이러면 집값이 막 그때마다 단계별로 확 확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안전진단 다 통과해. 그리고 너도 나도 고층 아파트 만드는데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는 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가장 큰 이슈예요. 희소성이 떨어진다. 희소성이 없으면 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오르기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재건축 비용 같은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이건 건설사들이 내부 모습을 좀 아셔야 되는데 건설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비입해 했어요. 돈 안 남기고. 왜냐하면 홍보라든가 나중에 큰 시장을 보면서. 그런데 그러면 주택사업이 최근에 지핍 머진이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률이 막 15% 10% 이상씩 나왔다고요. 매출 총리익률. 그런데 왜 서울에서 재건축을 비입해 했는데 이익이 안 남는데 그 높은 이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해외? 토목? 어디? 지방에서요. 지방에서. 지방에서 엄청나게 고분양으로 분양한 다음에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싸게 져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건설사 출신 아니십니까? 건설사 에이스 출신이죠. 농담입니다. 건설사 중에서도 에이스. 여러분 댓글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댓글로 뭐라 해주시죠. 농담이고. 지방에서 많이 남기고. 이거 건설사를 20년간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워낙 마진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영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미분양 난단 말이죠. 지금 재건축을 그 가격에 수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분담금을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건설사들이 싸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할 때 내 원가가 심지어 평당 700만 원인데 수주할 때 650만 원 제시해요. 손해들이면서 져주겠습니다. 이래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뭐 이주비 준다고 그러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그거는 원가가 올라서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벌 길이 막혔어요. 건설사가. 그래서 지방 분들은 사실 열받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영업이 됐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돈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방에 서울에서 그렇게 지면 지방에서도 분양이 잘 돼. 아 뭐 강남에 온 게 뭐 우리 동네에도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남의 어떤 우리 시그니처 디자인과 조경을. 그렇죠. 지방은 여기에도. 그러니까 분양가 높게 얻어도 분양 잘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구조였으면 이제 반대로 안 되니까 여기도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여러분 잘 이거 재건축 사업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분당금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진행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건축도 더 지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재건축도 그러면 공급이 또 많아지진 않을 테고. 그럼 반대로 그 희소성이 떨어졌던 게 다시 또 희소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어떤 희소성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야 우리 지금은 못하겠다. 한 3년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또 재건축에 대한 공급이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멸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푸시고 막 이래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 멸실주택이 감소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재건축이 진행되면 공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일단 그것부터 공급이 감소되고 나서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도 굉장히 컸거든요. 최근에. 서울에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린데. 전국 기준으로 해서 거의 12만 채가 한 해 없어집니다. 언제요? 2021년도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아파트가 30만 채, 35만 채가 분양되는데 12만 채가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게 곧 공급의 감소.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 멸실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데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도 못할 테고요. 그런데 오히려 밀린다면, 재건축, 재개발 가격이 떨어진다면, 피가 빠진다면 오히려 이때 또 타이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게 뭐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신축이든 뭐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역발상으로.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투자 비율이 높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에 가격을 더 많이 빠질 수 있죠. 신축보다. 신축보다 더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기자님처럼 아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그럼 공급이 안 되지, 신축 공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축을 사야 돼. 이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오를 기대를.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지향점은 완전 달라요. 저는 가격이 빠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거의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신축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 안 돼. 그럼 실망해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서 가격이 빠지겠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그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르는 거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오르는 거에 승부가 될 수 없어요. 돈 번 사람들 잘 보세요. 부동산에서. 쫓아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기다리거나 빠진 거 샀을 때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크...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항상 오른다 오른다. 그걸 막 몰려가는데... 거기에는 돈이 없어요. 특히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재건축 진행 안 돼? 봐봐. 새 아파트 그럼 모자라지? 새 아파트 오를 거야. 새 아파트 사. 여기는 돈이 안 된다니까요. 재건축 안 돼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빠질 거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사세요.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앞에서도 아파트 사례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재건축 역시 프리미엄이 빠진다면 또 이것도 그러면 아파트랑 비슷할까?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물건들, 딱지들이 많이 거래가 되면.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확실성을 계속 줄이는 작업인데요. 투자는. 기대값을 높이는 과정이잖아요. 자, 오를 거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제 말대로 빠지면 사자라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기대값이 높습니까? 빠져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자. 그러니까 빠지면 사는 게 기대값이 높일 수 있잖아요. 오르는 걸 예측하고 사는 것보다. 그렇죠? 이거 불확실성이 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빠지면 산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사기 힘들잖아. 그런 시기가 오겠어요? 뭐 이런. 그렇죠. 오겠어요. 그런데 오는 걸 확인했죠, 이번에. 그리고 물량이 많지 않다? 물량이 많이 오는 시기가 내년에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 물량이 많이 오는 시기라는 건 저희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돌려보시면 될 테고요. 그러면 뭔가 재건축 입주권 역시도 약간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런 조건값을 갖춰놓고 그런 데이터가 나타날 때 관심 있게 들어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을 예측하고 랜드 가격이 오르는 걸 예측하고 지금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빨리. 유동성이 적고 매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도. 반대로 앞에서도 약간 옮겨가려는 수요 내년에 좀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건수 대표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다 이제 무주택자만 보시는 건 또 아닐 테고 1주택자도 뭔가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 집이 팔려야 말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겁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다 내 집은 비싸게 팔고 딴 집을 싸게 사고 싶지만 그런 거는 뭐 쉽지는 않을 테고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뭔가 이동을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려고 이동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거잖아요. 더 비싼 집. 누구나 그렇겠죠. 그럼 가격 빠질 때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조건상 보면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하락률이 더 클 거니까 하락 절대 금액이. 절대 금액이. 율은 아니고. 그러면 더 갈아타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좀 좋죠. 오를 때 갈아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집도 비싸게 팔았지만 더 비싼 집을 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릴 때가 갈아타기에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성립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반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는 고령 뭐 이렇게 나이도 좀 듣고 은퇴 시전도 돼서 집 한 채 있는데 줄여가고 싶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만약에 좀 축소해서 간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그렇죠. 축소해서 간다면 가격이 올라갈 때 갈아타고 확장해서 더 아니면 더 좋은 입지로 간다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때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집도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팔아. 속쓰리죠. 그런데 가는 집이 더 빠졌으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1억 빠진 거에 배아파하지 말고 가고 싶은 집 3억 갭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2억으로 갭 차이가 좁혀졌다면 약간 야수의 심장으로. 그렇죠. 가라.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네. 손해를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손해도 보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도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월급도 받고 싶어. 이게 뭐예요? 아. 그렇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고요. 이건 자산 시장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변화를 추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용기를 가져야 되셔야 돼요. 기존 주택 시장가로 던지고. 그렇죠. 그렇죠예요? 저는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고 던지고 많이 빠진 좋은 집에 딱 가면 되니까. 저는 그냥 드립 날린 거였는데. 그런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투자라고 봐야죠. 이공수 대표님도 약간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오셔서. 제가 워법도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죠. 애놀리스트 중에서도 완전 거의 선임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두고 사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를 더 추구했다는. 손해를 감수하고. 아니 그거 잘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손해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수대 복덕방 아직 수익이 없으신 걸로. 빵이죠 빵. 와이스트리 광고점 어떻게. 저희가요? 어때요? 뭔가 좀 벼룩의 간이라도 내드려야 될 것 같은. 아 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걸로. 아니면 광수대 복덕방을 월간으로 하실 때마다 한번 오세요.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하는 거죠. 그럴까요? 네. 생각해 볼까요? 월간 광수대 복덕방. 좋습니다. 돈이 될까요? 오늘 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진 것 같습니다. 뼈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 이거 남아나질한데. 갈비뼈 한 세 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왜 힘드냐면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그 생각이 그래서 굳어진 결과잖아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많이 격언 중에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성인들 생각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투자를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데 저는 이게 희망을 갖는 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100%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인간의 DNA는 누구나 위험 앞에서 도망가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테이킹을 하는 거. 그건 사실 배우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위대한 투자자들 책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책이 그런 책도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많이 읽어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어떤 게 이제 적응적 기대인지도 생각을 하고. 또 이광수 대표님이 약간 그런 마인드적인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 보니까 사실 그 생각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설명해 주고 시장을 예측해 주고 이렇게 하시라.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막 대출받는 거 막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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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이 항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집값 떨어진다라고 외치는 분도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20년 동안 했다는 건 부정적으로 봤으면 그렇게 못해요. 시장. 시장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이런 거지. 유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것도 약간 그 심리랑 맥이 닿을 수도 있는데. 광수대폭덕방 13호의 주제를 전세라고 정하셨어요. 전세를 딱 콕 집어서 이걸 주제로 잡으신 이유는. 아니 일단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전셋값이 올라서요. 전셋값이 오른다. 그 말인 즉슨 또 사람들은 전셋값 오르면 집값을 밀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내년도에 훨씬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전셋값이 오르는 걸 못 버티고 집을 살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이게 강남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입니다. 2007년부터 14년까지. 위에 있는 게 전세가격. 전세가격은 거의 40%가 올랐는데요. 2007년부터 14년까지요. 그런데 매매가격은 계속 빠져요. 결국 10% 빠지거든요. 전세가격이 올랐는데 매매가격은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닐 수도 있다.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집값이 꼭 다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전세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네.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그 아 이제 집값도 오를 거다. 아니면 내가 전세가격 또 올려주니까 빨리 집을 사자라는 불안이 그렇죠. 증가하면서 결국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절대 무주택자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절대라는 표현은 뺄 거예요. 불안의 정도가 낮아요. 무주택자가요? 네. 그 이유는 불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올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잘 됐대요. 그냥 단순히 전세가격에서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느낌은 나랑 유사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와요. 질투.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만났는데 친구가 친구가 치는 친구가 야 이번에 나 그거 당첨됐잖아. 그래서 나 이번에 5억 바로 올라 버렸다. 피 붙었잖아.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전세가격을 얘기해 볼게요. 딱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래요. 나 이번에 전세를 2억을 올려줬다 야. 그러면 제가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전혀 안 불안해요. 힘들게 했구나. 그래요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아니면 갭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와서 나한테 야 나 이번에 전세가격 1억이나 더 올려받았다? 그거 예를 들면 불안해요? 아니에요. 불안의 정도가 낮아요. 집값하고 비교해보면 좀 불안의 정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이 심리적 관점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게 매매수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이럴 때는 불안해서 같이 집을 삽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낮은 수를 계속 유지하면요.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절대 그게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휴의 인성론에 있던 그 글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는 상사나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한테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지 아예 멀리 있는 것한테는 질투심을 안 느낀다.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막 엄청 돈을 많이 받았다. 무산을 받았어. 배 아파서 막 야 술 한잔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전청조 51조원 배 아프지 않죠. 안 아픕니다. 그건 뭐야 이러고 말지.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번에 나 1억 벌었다. 뭐 비트코인에서. 그러니까 코인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랑 비슷한 애들이. 심지어 나보다 좀 하튼 애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막 10억 벌어서 용산에 집 샀대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나도 코인. 아 내가 이거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해서. 코인 막 그래서 열풍. 그런 열풍은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자산가격은 결국 이 불안과 질투심에서 오는 건데.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올라야 되는데. 이 전셋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질투심이다. 조금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한가요? 제가. 아니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2014년까지 데이터를 보여주셨지만 과연 전셋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붙었을 때 집값을 밀어올릴 거냐. 그러니까 양산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수처리라고 해야 돼요? 스프링은 스프링처럼. 전셋가율. 여기까지 멀 때는. 뭐 한 50%일 때는 스프링 탄력이 약해하지만. 한 70%가 올라올 때는 뭔가 좀 스프링이 눌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이게 튀지 않을까? 그때 이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전셋가격이 갭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매매비율이 올라가면 갭투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집을 사는 거죠. 네. 투자 수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과정이 또 있어요. 이 말은 다음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기 편성 됐습니다. 정기 편성 됐습니다. 그건 워낙 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셋가격이 오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13호에다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로운 내용 중에 이거는 왜 쓰신 거예요?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행운은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충동적인 사람에게 더 쉽게 복종한다네. 그래서 행운을 얻으려면 덜 조심스럽고 더 난폭해야 하며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산시장이나 그게 내진발행이든 투자하든 저는 행운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누구나 바라죠. 그러니까 행운을 그런데 행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운이 들어오냐. 그래서 요즘 막 그런 책도 많이 팔리잖아요. 주영 뭐 이런 거. 그런데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일으킬 때 행운이 들어와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행운도 안 오는 거고. 그렇죠. 변화. 변화를 일으켜. 그런데 그 변화는 다시 올라가면 생각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전체의 흐름을 사실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생각의 변화는 결국에는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집값이 빠졌을 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일관된 얘기들인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조금 용기 내지 충동적인 게 필요합니다. 집을 아까 말씀하셨죠. 20년 동안 안 샀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충동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충동이에요. 특히 집은요. 일생에서 3, 4번밖에 못 사거든요. 평균적으로. 아니 뭐 많이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네. 3, 4번 사는데 그건 사실은 그 충동이에요. 속된 말로 지를 수 있는 용기. 그렇죠. 큰 변화.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데나 아무 때나 지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앞에서 이제 거의 1시간 20분에 걸쳐서 조건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생각의 변화, 변화를 일으키고 현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용기가 전도 필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와이스트릿에서. 네? 그러니까 광수네 복덕방 발간하시고 영상 버전으로는 와이스트릿에서. 이렇게. 그래서 PDF로는 광수네 복덕방. 요즘에 검색하니까 한 방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홈페이지도. 많이 검색하니까. 홈페이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운을 불러오르려면 제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서 그런데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운도 나쁘고 그러면 갑자기 접시를 깨요. 일부러? 어. 뭔가 좀 확 바뀌도록. 사실 그런 충동적인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2024년도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던 거. 야구 선수가 배트 부러뜨리듯이 때로는 그런 용기와 충동도 필요하다. 그렇죠. 다만 아무 때나 아무 데나 지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건이나 설명드렸으니까 생각을 바꾸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024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내 집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말하시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뷰도 명확하게 맞든 틀리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투자 마인드적인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삼박자가 멋지십니다. 돈이 안 되는 작전 있죠. 되게 저는 이제 너무 동병상면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예. 오늘 너무 돈 얘기했나? 네? 아니 근데 그거 현실이죠. 맞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애덤 스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도 경제도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생각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와이스트릭과 광수네 폭덕방이 뭔가 좀 콜라보를 해볼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광수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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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